겨우 이거 만드는데 26시간 걸렸다고요? 아니 이건 디자인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와 이거 26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입니다 오늘 디자인 참견과 신청해 주신 분은요 렉스님이십니다 채널 아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 오랜만이네요 디자인 처음 한 건 5년 전이고 독학이고요 지금 보내주신 채널 아트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26시간 정도 걸려서 만든 채널 아트라고 하십니다 아니 26시간이면 밥 한 번 안 먹고 하루를 꼬박 넘긴 그런 시간인데 오래 걸린 거 치곤 대충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대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26시간을 만든 게 진짜 맞는 겁니까? 잠깐만 이거 제가 지금 만들어도 26초 컷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요 한번 메일에서 읽어볼게요 팩폭으로 때리셔도 되니까 꼭 도와달라고 맡기고 싶다고 하시네요 팩폭으로 때려달라고 하셨는데 또 제가 어떻게 때립니까? 신경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부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채널 아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지 디자인 참견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키 비주얼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키 비주얼은 영상이건 디자인이건 인상이 남는 주요한 그러한 한 장면을 뜻해요 지금 보내주신 렉스님의 이미지를 보면 뭔가 명확히 잡혀있는 게 없죠 게임 채널이라고 하셨지만 비주얼적으로 시선을 잡아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마인크래프트 있죠 이걸로 한번 제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큐브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전문용어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찾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조금 합니다 사실 이 아이소메트릭을 할 때는 정확한 그리드를 잡아서 만드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조금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히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드시긴 해보실 거죠? 보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게임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케이블과 캐릭터를 그립니다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니터에는 이 렉스님의 닉네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넣어주고요 중간중간 찾은 레퍼런스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똑같이 만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응용을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스케치를 해나갑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 오버워치랑 마인크래프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조금 찾아서 넣어줄게요 그래서 찾아서 방 안에 넣어두면 뭔가 조금 더 의미 전달이 잘 되겠죠? 직관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이미지도 넣어주고요 포스터를 네 어느 정도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크게 타이포그래피를 조금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체를 좋아합니다 늘씬 늘씬하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조금씩 배치를 하면서 레이아웃을 잡아갑니다 자 그리고 채널아트 가이드라인을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한번 얹어 가면서 작업을 해요 자 스케치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클리너 그리고 채색을 합니다 자 채색을 하기 전에 컬러 컨셉을 잡기 위해 저는 이제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서 색감을 조금 찾아봤고요 그리고 가져온 이 컬러를 어느 정도 비율로 작업을 할지 약간 팔레트를 조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수치화 배울 때 이렇게 팔레트에다가 물감 이렇게 섞었던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정도의 비율로 컬러링을 하겠다라고 대략적인 가이드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은 색깔이 들어간 퍼플 컬러죠? 그래서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배경에 깔아주고요 가장 많은 색깔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클린업 작업은요 솔직히 말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액터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까지 가지 않고 그냥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계속 클린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빛의 느낌에 맞게 약간 방 안을 구성을 해주고요 저는 펜툴로 대부분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디자인을 잡아가고요 모니터를 제가 커브드로 넣은 이유가 약간 그 플렉스가 유연하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모니터도 이렇게 커브드로 넣은 겁니다 세심하죠? 전체적으로 조금 방을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밝게 빛 느낌은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색칠을 해 나갑니다 캐릭터도 이렇게 하나하나 브러쉬로 색칠을 하고요 조금씩 뭔가 형태가 잡혀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러프하게만 클린업 작업을 했는데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마인크래프트에 있던 큐브 느낌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밀도를 조금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를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클린업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디테일하게 빛이나 양감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픽 디자인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돈, 빛입니다 빛을 잘 표현해야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도 날이 좋아야 사진이 잘 나오고요 드라마를 찍을 때에도 조명발 화장할 때에도 조명발 이렇게 그래픽 디자인에서도 조명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에 빛이 반사되는 느낌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플렉스렉스를 없애고요 저는 게임 유튜브라는 카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에서는 밝은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요 네 어때요? 딱 이렇게 빛 느낌만 들어가도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죠? 빛 느낌은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빛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림자까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빛날 부분은 전부 다 밝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면 주변에 이제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박스 같은 부분에 슬며시 들어오는 빛들 네 그리고 벽면도 약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조금 빛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씩 진짜 디테일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포스터 작업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도트 느낌 나게 살짝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역시 포스터에도 그림자 같은 느낌을 정말 미묘하게 디테일하게 조금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완성이 됐다 싶으면 레이아웃, 크기 같은 것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게 만들어 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때요? 양감 많이 생겼죠? 여기에서 이제 큐브 밑에도 그림자를 넣어주면서 공간감을 조금 더 살려주고요 정말 진짜 시간만 있으면 완성도가 올라가는 건 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컬러 조금씩 바꿔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둡죠? 그래서 이제 화이트 컬러도 넣어보고요 텍스트에 조금 주변에 크림 효과를 주면서 어떤 게 가장 잘 어울릴지 뭔가 괜찮을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정답을 알 수가 없거든요 계속 만져가면서 고쳐가면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서브 텍스트를 조금 넣어줍니다 채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워딩들을 넣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더미 텍스트들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주면서 조금 밀도 정말 세세하게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그렇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목업까지 넣으면 렉스님의 게임 채널, 유튜브 채널아트 완성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제가 초반에 조금 세게 말했지만 유튜브 콘텐츠 특성상 그랬던 거고요 신청해 주신 렉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과정 보고 또 디자인 공부하시면서 더욱더 멋진 결과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디자인이 어렵다 포토샵이 어렵다 또 존코바의 포토샵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죠 제 클래스? 장난 아니죠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참견너 신청 아래 더보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운 디자인 혹은 피드백 받고 싶으신 디자인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였습니다 저도 채널한테 좀 바꿔볼까요? 저 너무 오래됐죠 제 거 저도 한번 제 스스로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존코바가 존코바한테 그러고 싶을 prove 감사합니다.